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고스나리 생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찌님 바로 들어오셨네. 와 일단은 여기 앞에 있는 보스부터 깨주세요. 방송이다. 맞아요. 이따 저녁에도 방송할 거예요. 아일린이 그 신호브를 키우고 싶은데 층암거연하고 저기 그걸 해야 되더라고 그 뭐냐 이나즈마? 그걸 해야 되더라고 출퇴 감사합니다. 아일린큰니 출퇴 감사합니다. CNFCPR은 무슨 뜻이에요? 저기 앞에 있는 보스부터 좀 깨줘요. 나 이거 못 깼어. 아니 마지막에 애들 보호막 씌워가지고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어려워요? 예 일단 왔으니까 샀어요. 뭘 사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타쿠님 코아 안녕하세요. 여기 앞에 있는 보스 깨줘요 꼭 들어와요 아 못 깨겠어. 와 어제 저것 때문에 한 시간 동안 못하다가 결국 잤네 되게 열심히 키웠어요. 그래도 봐요. 저 칭찬 좀 해줘요. 얘는 못 키웠어. 얘는 이걸 깨야지 돼가지고 그렇고 지금 이것도 6레벨까지 일단 최대한 올릴 수 있는 거 다 올렸고 고아샤! 고아 안녕하세요. 이것도 얘도 많이 올리고 특성 잘했다. 그쵸? 왜 고발해요? 칭찬해 드림. 역시 직접 봐야만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 어제 입구에 있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애 좀 깨줘요. 못 깨겠어. 와 진짜 못 깨겠어. 혼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깨겠어. 층한 거연도 지금 많이 왔어요. 여기 지금 얘 보스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 못 깨겠더라고. 잘 따라와! 한 명 더 들어오실 분 안 계신가요? 한 분 더. 이거 의외로 진짜 어려워요. 애들 딸피일 때 그 보호막 생기는 거 진짜 힘들어. 깨러 가시려고? 아, 인하지마? 잡아줘요. 잡아줘! 잡아줘요! 나도 도와줄게! 이, 이거는 어렵지 않아. 근데 로봇 한 명 깨어나고 타면은 여기가 진짜 어려워져. 이제 보호막 생겨. 이제 보호막. 이제 보호막 생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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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로봇 한 명 안 깨어나나? 로봇도 같이 왔던데? 네. 다녀오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와, 잡았다. 야, 확실히 같이 하니까 금방 금방 깨네. 아, 이것저것 같으면 돈 받을걸. 닉네임이 누구지? 와, 깼다. 이렇게 쉽게 깨는 걸 내가 한 시간 동안 고생했단 말이야? 야아... 와아... 와아... 출퇴! 감사합니다. 가시죠. 와, 이렇게 쉽게 깨는 거를. 네, 이건 비방이라서 원신 지금 도움받으려고 익힌 겁니다. 이쪽이잖아. 이쪽이잖아. 전투 중 행동을 진행할 수 없대. 어, 됐다. 와... 이렇게 금방 깨는 거. 혼자서 깨보겠다고. 야... 혼자서 깨보겠다고 하다가 못 깨고. 없네. 없네. 이런 거 보석 뭐... 아, 포인트 많이 버겠군요. 그런가요? 어, 여기 있구만. 먹자먹자님 출퇴 감사합니다. 음... 분실물 신고는 안 해도 되겠지. 와, 됐다. 원신이네요. 맞아요. 이따 저녁에도 방송할 겁니다. 아마 지금 업글 못할 텐데. 테트리오의 역. 음... 음... 됐고... 도대체 어딨는 거야? 이제... 누구랑 대화를 해야 되는 거야? 얘구나. 지도 밝히는 게 문제... 그래도 많이 밝히지 않았어요? 얘... 지경이 지도 밝혀주던데. 변태 폐헌님... 변태 폐헌님... 어, 뭐야? 폐헌님... 그 길건 냉네임이 다 줄었어. 어떻게 된 거야? 이제 고스페어라고 하시죠. 고스페어. 네... 나리 폐허... 폐허나리... 좋다. 야, 이렇게 쉽게 잡는 거 내가 왜 고생을 했지? 아, 그냥 여러분한테 도움을 청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강단했는데. 와... 몇 분만 있겠잖아. 어제 한 시간 동안 고객에게 못 깬 거를. 이나즈마는 또 어떻게 가요? 이나즈마도 뭐... 그 있을 거 아니야? 거의 다 밝혔다, 이제. 저기... 저기 가기 전에 얘 한 명 잡... 얘 한 번 잡고 가죠. 얘 한 번 잡고 가죠. 와신 임무 해야 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이것도 마신 임무 하니까 뜨던데. 이거 혼자 잡은 적 있어요, 저. 대단하죠. 그렇다고 저 혼자만 두지 마시고 빨리 와요. 이번에는 캐릭터를 바꿀 수가 없단 말이야. 그나마 저기 그... 원... 원쇼 반응으로 겨우겨우 깼는데... 아, 그거 안 해도 이나즈마 갈 수 있으면. 아, 진짜요? 그래서 여전히 먹으면 바라보는 게 좋죠. 지금 그렇게 하실래요? 창문이 들어간다. 나 여기 뭐 하는 거? 남은 터키가 치마가 더 잡고를 얻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그냥 이거 multifacasma 아니죠? 공유 충전까지 더 만들어야 할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의ьте has a bi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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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 tank is a bit of a bit. 조금 더 뭐, 그럼 이제 뭐에 대략은 하내세요. 왜 이렇게 에너지를 안달지? 이거 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진짜요? 인하지만 친한 거에는 어쩔게요 아 진짜요? 우리 신호부드 그 위에 나왔다는 얘기네 아 중단장은 따로야 진짜? 아 같이 깨니까 금방금방 깬다 불! 딜 쭉력하는 게 더 빨라요 아 진짜요? 다시 고! 다시 스토리로 고! 퀘스트 창이요? 지금 이거는 마신 임무는 지금 플레이를 못해 그래서 지금 되는 걸로 먼저 하고 있거든 네오 붙는 거 네에에 이게 그거구나 이게 그 인하지만구나 오케이 아 그렇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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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이동하시죠 일단 층간 거현을 깨는게 오늘 목표입니다 자 과자 으음 가시죠 이거 터지는 거더라고요 날개 떨어지는게 좋더라 한번 죽은적은 있는데 모아봐봐 음? 위에 방금 뭔가 있.. 잡았구나 요네트는 또 누구야 잡아줘요 별거 없구만 살려줘 참 가시죠 얘네 그것도 모아야되는데 나 이거 타인나리 버섯 있잖아 그거 모아야되는데 얘네 건조상태나 활성상태로 모아야되는데 자꾸 이런데 있어가지고 못 모아 얘네는 지금 아닌데 버섯 나쁜자식 이게 뭔 상황? 비공식 상황 이런곳을 웬 보물상자 이런곳을 웬 보물상자 여기에 뭔가 있을거같은 느낌이야 뭐 없는데? 나무 되게 이쁘다 근데 올라가고 싶은데 제주도 왔는데 아 진짜요? 오 제주도 부럽습니다 못 올라가나? 오케이 올라가겠습니다 오오오오 보고 후기 알려줘요 못 올라간다 나중에 가봐 나중에 일단 깨는거 부터 고박실보 왜요 어 저기있었구나 아 저기있었네 어디있었나했네 오케이 먹어야지 그러면은 봤는데 먹어야지 구경하다 옵니다 알겠습니다 재밌게 보세용 여기 윈데 이렇게는 못올라가잖아 그치 이 나무 되게 이쁘다 근데 아 뭐야 점프 나댄는데 됐다 됐다 와 됐어 가자 지금 타이나리 빼면 아주 좋은 개화 조합 나 타이나리가 제일 좋단 말이야 지금 빨리 와요 지금 암살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칭한거얀 얼른 난 이 동굴 빠져나오고싶다고 지금 칭한거얀 얼른 난 이 동굴 빠져나오고싶다고 가자 어디있는거야? 왠지 여기 위에 있을거같은데 왠지 여기 위에 있을거같은데 여기있구만 찾았다 가시죠 가시죠 와 아니 날았는데 어흑 어흑 컨트롤이 안돼 먹었나? 아니구나 아니잖아 아 점프를 두번 했는데 왜 한번밖에 안되냐고 됐죠 가자 참피분은 왜 저쪽으로 가신거야? 저쪽에 뭐있어요? 어 몹이 있구만 아 그래요? 황자들 열나 황자들 열나 가자 다시 돌아가는 겹 다들 어디가시는거야? 다시 올라가야지 음 그렇구나 순서가 그렇게 되는구나 검은콩님 검은콩님 출첵 감사합니다 테트리에 엄청 빠지셨더라구요 검은콩님 이게 바로 고시나리 효과인가? 왜 방송하세요? 하지말까요? 네 잘 따라와 하지말까요? 흑 흑 흑 흑 흑 흑 무서운 애있다 무서운 애있다 무서운 애있다 소리라며 다 들었다고 불려 잡아줘요 펠트 못 바꿔줘 으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캐릭터 바꾸러 가셨다 번개라서 그래 번개라서 근데 내가 레벨이 너무 약해 그래서 레벨을 키우려고 하는데 키도 못하겠어 아 마이너스 2천 됐다 잡았다 니가 먼저 날 공격했단 말이야 원충모냐 저는 뭔소리에요 먹자먹자님 목표치가 얼마나 아 꾹꾹이 다리님 고아 안녕하세요 일단 아까 상자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있다 전 상자 먹을테니까 잡아주세요 뭐야 뭐야 난 분명히 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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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려고 하는데 상자 아니 난 상자 먹으러 갔는데 다시 이쪽으로 갔잖아 잠깐만 상자가 바로 앞에 있었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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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죠 오오 진짜요? 축하축하 오케이 기다려주세요 기달리거라 깔깔깔 깔깔 전 타이날이 지금 시노브 키우려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시노브 키우려고 방금 전에 그 보스 잡은 것도 시노브 그거 주잖아요 그래서 잡은 거예요 아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앙스타 하는 게 아닌데 자 물 좀 마실게요 자동으로 해놨어요 좋아 귀칼 시노브 충주 귀칼 시노브 목을 베지 못하는 충주 점프 점프 얘네 저기 불 불에다가 저기 활성화 시키면은 에너지 축축 갈던데 소리라면 다 들었다고 그래가 막아줄게 타이날이 나왔어 어우 진짜요 이거 진발뜨면 안 되는데 팔송이 팔송이 음 팔송이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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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끝 가잡아 불 누가 누가 말했죠 팔 불 제가 얘기했는데 예 아래쪽에 뭐있나 퍽 퍽 퍽 퍽 그러면 우리 다같이 죽는거지 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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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어 뭐야 나 에너지 없잖아 어 뭐야 나 에너지 없잖아 악인준비니 구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째 치우러чzus카 lifes 4 어째 나 내려가긴해야하니까 오오오오 오케오케이 가자 그런데 어딨는거야 낮은곳 imagination 낮은 곳 아 낮은 곳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이것도 낮은 곳이 오케이 여기 있구만 안녕 콜피날이라고 해 어 아기준민이 지금 하고 있는데 좀 이따가 들어오세요 지금 층감거현 층감거현 지금 클리어하고 있어요 지금 혼자서 클리어 못했던 가차니까 금 아 저장하고 가겠습니다 오케이 닌텐도 뭐하시는데 아니 제주도 구경하셨으면 제주도를 구경하면 되지 잠깐만 에너지 진짜 없다 배불러서 더이상 먹을 수 없대 아 진짜요 카즈아 카즈아 지금 돼요 카즈아 아직 못뽑잖아 계속 엄청 모으고 있는데 다음 주죠 그쵸 그래서 엄청 모으고 있단 말이야 지금 이거 아 미리 재료를 모으는 거구나 아하 아 진짜요 저는 하나도 안 모았는데 아 진짜요 집 가고 싶다 안 돼요 제주도 제주 흑돼지 드시고 오세요 안 그러면 제주도 못옵니다 제주도에서 집 못갑니다 흑돼지 어 아 Louisiana 흑돼지 떼 오오오옹 네 집에 보내드립니다 이제 다 다 됐다 이젠 다 됐다 내려가야 되나? 왠지 위에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또 걸으러 갑니다 오케이 어 여기 또 복귀나갈 것 같이 생긴 애들이 있다 에너지 에너지 없다 누구 힐링하는 캐릭터 없죠? 와 완전 죽을 뻔했네 힐하는 캐릭터 없죠? 자 조금씩 조금씩 충전시켜라 베넷 아 같이 있으면 같이 충전되는구나 오 좋아 내가 이렇게 신호부를 키우고 싶었다니까 키우면 저거 힐링 더 되는거 있을거 아냐 어디로 가야돼 테트리오니 고아 안녕하세요 이따 저녁에 테트리오 합니다 떨어져야되나? 떨어지죠 어차피 뭐 워프포인트 활성화 시켰겠다 근데 위에 있네 워프포인트가 그 그 그 그 그 잠깐만 좀 충전시키고 그렇지 어 어 됐다 워프포인트 활성화 그 다음에 여기 근처에 있는건 이건 아래쪽에 있나보다 아 그런가 본데 그런가 본데 웬만하면 다 먹고 가려고 저기 앞에서도 못먹은거 있었는데 저기 앞에서도 못먹은거 있었는데 잘 따라와 못먹어봐 충전을 시켜야겠다 음 아주좋아 그 다음에 어딥니까 왠지 저 가운데 보스일거 같애 딱봐도 그 왠지 저 가운데 보스일거 같애 딱봐도 잘 따라와 뭐야 충전을 눌렀는데 왜 에너지가 부족하구나 놀랬잖아요 왜요 야 이야 장난 아닌데 잡아줘요 음 정합 완료 뭐야 아이템도 안주는거야? 응 응? 방금 뭔가 떴는데 살려줘 어 워프? 오케이 어디로 가야됩니까 어디로 가야됩니까 죽어오거에요 지금 많이 여신 많이 온거에요 아길 좀비님 아 대체님 아 뭐야 나 죽었잖아 아 젠장 자 열었어 마지막 자 열었어 마지막 아래쪽에 있구나 아래쪽에 있구나 여이씨 어 뭐야 같은 같은데 있다고 뜨는데 왜 왜 저기 저기에 있는거에요? 네 이따가 저녁에 태트리오 할거에요 여이씨어 나 나 나 나 나 나 으흑 어떻게 가야돼 점프를 했는데 점프가 이상한데 저기구만 오케이 끝났네 끝났네 이제 네 아 진짜요? 아 뭐 둘러 가나? 됐어 가자 왜이래왜이래 점프가 안돼 오 깜짝이야 어우 중간과형 거의 다왔다 층암과형 층암과형 아 잠깐 잠깐 우와 떨어지는줄 아네 어우 느려 어떡하겠어요 곧스날이에요 상대는 아 그리쌈 잘 따라와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잘 안보이지 흠 흠 흠 흠 흠 잘 따라와 에너지를 충전시키면 좋겠지 죽어라 뭐야 나 왜 죽었어? 왜? 왜? 나 왜 죽은거야? 아 풍요해.. 아 그렇구나 어쨌든 열긴 열었으니까 됐겠지 뭐 네 열긴 열었을거 아니에요 충전했으니까 됐겠지 개화는 무시무시하다 개화 때문에 죽은거에요? 40퍼에요? 제가 가야되요? 개화는 무시무시다 아.. 진짜 왜.. 그렇구나.. 왜 죽은건지 이해가 안가네 이해가 안가네 난 빨리 깨고 싶은데 난 빨리 깨고 싶은데 잠깐만..잠깐만.. 다시 개화 터지는데 자기도 맞아.. 아 그렇구나 뭐야 여기.. 오.. 드.. 뭐야.. 본의 아니게 먹었다 자 어떻게 가는지 보자 이쪽으로 가자 자.. 괴수.. 감사합니다 괴수에요 굳스나리가 꿰스나리라고 표현을 하죠 ㅋㅋ 자, 가자! 자, 저 충전 끝! 이제 딱 중앙에 떨어져가지고 보스를 맞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보스 맞이하죠!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걸 왜 깨는 거야? 스토리는 안 읽어봐서 모르겠다 아, 또 얘야? 또 잡아주면 되지, 뭐 칠까에 벌레 벌레가 왜 기계야, 근데 뭐지? 뭐야, 뭐야, 뭐야 찢어진 거 아니었어? encont Horn Lore 벌레자식, 아, 젠장 하필리 그렇게 들어가다니 어어어어어어억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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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영풍 줄곧 어떻게 파괴하라는 얘기야? 파괴했네? 어떻게 파괴해요 저거를? 나 왜 죽은거야? 왜 죽어? 근데 스토리 진행하고 있어 봐 파괴했네 잔인한데? 이 이쁜게 그냥 눌러 죽이는 흉기 역할이라니 나 죽었어 아 진짜 그래 나도 꿈같다 드래곤 스파인더 해야되네 아 진짜요? 아 이제 깬거 같은데? 아 가려워 가려워 죽는줄 알았어요 대체 왜 죽었는지 이해가 안가요 근데 왜 떨어진거야? 왜 여기있어요? 여기있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이동해도 되잖아 이동해도 되잖아요 다 걸었다 다 걸었다 더 걸어요 더 걸어 안되겠다 더 걸어야겠어 이제 물음표하고 선하겠지 뭐야? 에너지 엄청 자라 있잖아 야아 지금 야아 어땠 1237번 더 걸으세요 1237번 더 걸으세요 1238번 더 걸으세요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채워줘, 에너지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모경이 누구야 모경이 누구야 쟨가? 아닌데 쟨 클립투퍼인데 모경이 누구야 다 신호흡으로 바꿨잖아 몬 리워를 봐요 일단은 따로 이동하는데 없잖아 여기잖아 그러니까 지도 봤는데 왜 없어요 어디 이동할 데도 없는데 다 했는데 이거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거 익숙하지가 않아 끝났구만 자 드디어 칭한 거현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대장정이 드디어 맞춰졌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 뭔소리예요 이제 끝났는데 끝! 절반의 탐탈 완료 한 번 더 마일 걸어야 될 것 같은데 노석이 뭐야 기다려봐요 이게 노석인가? 그윽한 핀데 이거는? 고바 알겠습니다 수로로 갑니다 쉬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아래에서 두 번째 오케이 다임모드에서 제출할 수 없대 왜요 지령 뚫으러 갑니다 갑시다 지령? 지령 어떻게 뚫어요 아 10개씩 어디로 갈 건데요 그전에 나이다 그거 하는 것도 하자 어제 리월드 써야 되니까 나이다도 잡고 잠깐 1,2 퀘스트는 있다 해야겠다 페르시아님 고아 안녕하세요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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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렇게 멀리 가셨어? 왜이렇게 멀리 가셨어? 어디 계셔요? 찾았다 찾았다 우행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 쉬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고시나리에요 이분을 헤매시는 것 같은데 지금 잘 따라와 새벽에 뭐했나요 새벽에 저 원신 계속 했는데 네 이분을 헤매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학원 끝나규 왔어요 오오 잘 오셨어요 요거 오오 어디로 떨어지셨는데 어 어 아 으 아 뭐야 어떻게 된거야? 어딜 보시는건지 기다려봐요 아래쪽에 있는줄 알았잖아 아래쪽에 있는줄 알았어요 가시죠 어디에요 빨리 안내해주세요 빨리 위로 가야된다 저거 어떻게 먹어 나무 위로 올라가서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역시 나의 스킬 많이 좋아진거 같애 뭔가 했네요 친구 팔로우 좀 혼자 남았 아 진짜요? 어제 층암광호연 클리어 하려고 했는데 저기 막혀가지고 보스에서 막혀가지고 아니 원딘인이 잡아줘요 잡아요 잡아요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자아 와 이러면 진짜 빨리 나는데 xbs니코아 안녕하세요 잘 안보이지? 뿌리까지 뽑아주지 우와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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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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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왜 나 따라오른거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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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아 죽었어 좀 이따 다시 올게 알겠습니다 하필 이때 오시다니 연하나라루니 연하라루니 고아 안녕하세요 후 후 잘 따라와 전력방송이 아니어도 전력방송이 아니어도 오후방송만 해도 괜찮구만 나 몰스톱 만났는데 여기 여긴 먹었잖아 아이템 내놔라 시간 시간 초과되어 사라집니다 뭐가 사라져 안돼 안돼 그래 아 뽑기도 하고싶다 몬뽑기 지금 어떤게 필요하냐면요 이거 특정하려면 되긴 되는데 이거 말고 이건 나중에 올리고 이것도 올리고 싶은데 이건 못 올리고 나이다도 지금 올려야되는데 못 올리고 있고 이거 화요일인가 화요일 오늘이네 상혜인도 해가 잡을 수 있구나 케이터 뽑기 아 진짜요? 내 레벨은 낮은데 보스 레벨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윽 잘 따라와 어딨는거야 늘 나만 안보여 찾았어요 오 진짜 축하 축하 어디 2피분 따라가면 되나? 아 3피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3피분 따라가면 된다 바람지런 열쇠 가지고 계신가요? 글쎄요? 이 인벤토리 보면 있을거 같긴 한데 보겠습니다 바람지렴 몬드지렴 리월지렴 스메르지렴 없네 없어요 바람지렴 아니에요? 바람지렴이 하고 따로 있는거 아니에요? 아니 시청자분 잡아야지 얍 안녕 오케이 리월 감실 안뜨는거 둘개 발견 오케이 좋아요 다하고 2피 따라와요 오케이 굿 굿 아니에요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제가 설마 시청자 비하를 하는 스티이 뭐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오잖아 비가 오잖아 비가 오잖아 가려줘 못하겠다 다érer 퇴 뭐 고씨 에임이라이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으음 분실물 신고는 안에서 왔는데 두개 여시고 네 오케이 어디 갔었죠 아 여기 끊이시구나 네 연꽃 첫 채집할거에요 사고싶어요 두군데 말고는 모르겠어요 어딨는지 굿 한군데 더 어딨어요 어디 가셨지 아 가셨구나 아 진짜요 됐어 좋아 이런거 먹어줘야돼 수정푸아 수영하고 가야지 이제 왜 왜 다시 돌아와요 수영할수있어 충분해 저기까지 갈수있어 뭐야 수영아해도 되잖아 그치 키가 작으면 무조건 수영하겠다 근데 왜 안와요 내가 알려줘야겠구만 빨리와요 저기있구만 뭐 먹나요 지금 저거 상자 화려한 상자 오오 괜찮은데 지령감실이군요 지령감실이군요 저걸 지령감실이라 그래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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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해서 갈수 있을거같아 못갈거같아 잠깐만 일났다 일났다 여기까지 왔는데 대찌님이 아가씨 해주실거야 좀만 더 갔다가 나이스 각이다 뭔각이에요 뭔소리에요 이제 대찌님이 도와주실거에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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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없어 진짜 못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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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찌님이 먼저 돌아가시는건 아니겠지 저 안돌아가셨죠 빨리 얼음으로 와요 빨리 스테미나 음식 없어요 아니 케이하잖아 오시는겸 해가지고 이것좀 먹고 뉴비를 위한 얼음캐 아야카 뽑으시지 아니에요 나올지 안나올지 모르는 아야카를 우와 케놨다 우와 죽는줄 알았다 우와 죽는줄 알았네 됐다 가자 가시죠 이제 충분히 갈게요 우와 죽는줄 알았네 다 먹었다 그 다음에 원리인님 쪽으로 가면 된다 이거지 번개받고 제가 고시나리랑 같은 향기가 나네요 고시나리는 스테미나 없는지 모르고 갔다가 바닥에 빠져 죽었는데 단둔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시나리에요 팔로우와 시청은 고시나리에게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몬드 지령 있어 4피 쪽으로 와주세요 오케이 어 0점입니다 포인트가 없어요? 고소원신님 고아 안녕하세요 고시나리에요 이제 막 저기 그거 깨고 지금 여기 하고 있어요 지령 먹고 있어요 지나가던 고인물입니다 뉴비에요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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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STREET I ate 아직 기지도 안하는데 와아 뒤치기로 죽었어 와 와 아 아니 아 와 와 고블린한테 와 와 와 와 와 또 뒤치게 할 뻔 했어 뒤치게 당할 뻔 했네 나쁜자식 와 1년 좀 안되네 오 그래요 원래 아이디가 뭐였는데요 아 진짜 여러분께 못볼걸로 보여드렸구만 없는데 아까 썼는데 열심히 해서 왔는데 이제 없어요 수메르밖에 없는데 네 와 그 고블린한테 뒤치기해서 죽고 왔는데 없어가지고 못 여네 네 일단 저장 와 진짜 아니 왜 죽은거지 이해가 안되네 수메르 전 오늘 새 553일이네요 오 또 따라 가드리는게 이제 상정이지 아 진짜 와 확실히 야 뒤치기를 당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네요 어쩌기 보인다 와 진짜 열받네 생각할수록 열받네 왜 당했지 와 수메르 형 됐다 와 왜 안열려 깜짝이야 햇빛이라면 소리 꼭 녹아버리겠지 어 생각해보니까 그럴 일은 없겠네 됐다 그 다음에 누구 따라가야 돼요 이제 다 됐는데 지금 타이나리를 돌파하려면은 이렇게 필요해요 이거를 얻어야 되는데 이거 얻기가 되게 힘들더라고 버섯몬드랍 겁의 온 꽃도 얻어야 되고 겁의 온 꽃은 뭐 그냥 해가지고 얻으면 되는데 네 왜요 불쾌난 번개캐로 잡아서 아 그래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잘 안뜨긴 안뜨더라고 애들이 또 물쪽에 있어 심지어 그러면은 번개캐 내가 키우는 아이고 다시 왔습니다 잘 오셨어요 뭐야 나 뭐한거야 걔네로 잡지 말고 네 아이 예로잡아야 돼 리사 기본공격이 기본공격이 그냥 이렇게 가요 아 일단은 타이나리 오늘 돌파 한번 해보자 왜요 돌파 한번 가보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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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리가 있나요 이제 여기 위에 있을거 같은 느낌이 들어 이렇게 나무가 길어 내 스테미나로 뭘 돌아가겠는데 지금 됐다 됐다 여기까지만 올라가면 돼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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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딱 좋아 와 떨어져 죽는줄 알았네 됐어 됐어 여기 위에 분명히 있어 내 촉이 왔다니까 내 촉이 왔다니까 아닌가 어 어디갔어 어디갔어 아니 여기에 그거 있는줄 알았지 아 뭐야 별 뜨길래 아니 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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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버전문 잡으러 가죠 얘네를 스키로 차게 하면 안되더라고 안녕 일로와 일로와 유인 일단 지상으로 유인 힘내라 짝 아니 물 위로 하면 안되지 않아 불이나 번개로 잡아야지 내가 막아줄게 네 제 말을 했네 아 불이나 번개로 잡으면 안된다고요? 아아 하하하하하하 아 그런 뜻이었구나 아 몰랐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왜 굿씨 다리에요 어디까지 과대평가를 하시려고 그러시는겁니까 잠깐만 에너지 좀 먹고 어디 잠깐만 얘 버전문 한 번 더 잡고 여기 버전문 잡고 잡아줘 잡아줘 잘 안보이지? 자 하 목소리라면 다 들었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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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브 아 에 bedingt 그 나이다 그 나이다 그 있잖아 그 뭐지? 그 절벽에서 나오는 거 그것도 좀 알려줘요 나 그 어딨는지 몰라 그것 때문에 돌파를 못하고 있어 거배영꽃 거배영꽃 맞아요 여기 있었구나 거배영꽃이 나이다로 바꾸는 게 빠르겠다 잠깐만요 엘진니 고아 안녕하세요 나이다로 바꾸는 게 빠르겠다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 먹었나? 먹었구나 먹었네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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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딨어요 8개나 있다면서 어디 계셔 어디 계셔 일단 여기 저장해놔야겠다 어디 가셨어? 거배영꽃이 없어가지고 돌파를 못해 아 얘 돌파 재료 하나는 합성이니까 괜찮은데 아 현관부 이거 필요하구나 아주 좋아요 와 데미지 봐봐 데미지 봐봐 네 맞아요 원래는 저기 오늘 저기 다 하긴 했어요 오늘 할 역할은 다 끝났는데 이따가 조금 아플거야 힛 힛 힛 전부 다 보인다고 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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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다 먹을거 먹고 거벼운 꽃 겟 3개 겟 총 5개 먹었어 지금 왠지 이 사이에 있을거같은 느낌이 드는데 나이 따는 들어올수 있는 오 진짜요? 좋은거에요? 끝! 오케이 이제 버전문 잡아요 빨리 이 피부는 여기 왜계신거야? 오 진짜요? 버전문 잡기전에 귀찮아쇼 아 하하하하 귀찮아쇼? 갱 있는건데 이런! 왜 귀찮아쇼 갱 있어요 바꿔야지 얘도 전투캐긴 한데 시끌벅적해지겠어 그렇군요 뭐야? 이거 왜이래? 갑자기 갑자기 왜 붉은색으로 뜨는거야? 갑자기 왜 붉은색 뜨는거야? 기분 나쁘게? 나 저..저기술 때문에 죽었어 나 진짜 저기술 때문에 죽었어 진짜 자씨 맵 경계? 아하! 아하! 거기 가시면 죽어요 왜 죽어요? 왜 죽어요? 이유라도 알고 죽읍시다 왜요 왜요 왜 날아달려 내려라 내려라 내려라구 포난 결정가루 나왔다 됐다 하나 나왔다 잡으러 가죠 얘도 잡죠 얘도 잡죠 공포의 칠연버섯 공포의 칠연버섯 한 분 컷 왜? 왜 컷? 왜 컷? 수메르 장미는 도대체 누굴거야? 헉 투하 야 에너지가 왜 이렇게 달아있지? 무서워 야 에너지도 없다말이야 오오오오오오오ire 뭐야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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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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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야 잠깐만 나 이거 죽겠다 진짜 죽겠다 와 죽는 줄 알았네 와 튀는 거 하나만큼 예술 예술이었다 야 진짜 죽는 줄 알았네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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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먹고 있는데 또 누가 때려 까비라뇨 골스나이님 안 죽으셔서 참 다행이에요 걱정했잖아요 라고 얘기하셔야죠 자 복부 받을게요 윙냥님 어디 가시는 거야 왜 왜 왜 왜 왜 왜 네 버슬먼프자 죽이는 거 왜 아무도 안 도와줄게요 한번 갈아야 되나 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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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다 서포터인데 쇼포터 다 서포터면 강하지 뭐 역시 직접 봐야만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 왜 버슬먼 주기로 아무도 안 와요 이러면 한번 갈아야 될 텐데 이거 여기서 무기 쓰고 떨어지면 죽겠지 아 제가 왔어요 심심하네요 아하 그러면 한번 바꿀까요 우리 웨피테르시아님이 고티나리에 볼 수 있게 봐줄까요 우리 웨피테르시아님이 고티나리에 볼 수 있게 봐줄까요 잘 따라와 잘 따라와 잘 따라와 소난 결정 가로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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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나와 좋아 아주 좋습니다 뭔 소리에요 그렇지 않아요 간 김에 얘 잡죠 얘 잡아요 에너지 좀 먹고 나 이대로는 죽어 됐어 가시죠 잡죠 안녕 왜 아무도 안와 잠깐만 왜 아무도 안와 와요 안녕 안녕 금방 죽을거라 오우와 에너지 한방이 나네 오 버전 못 나온다 얘네 체력을 굳이 에너지로 말하는 이유 에너지를 굳이 체력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애 저 잘 따라와 잡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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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강력하면서 약한 타이날이 약해요 제 타이날이 약한거야 뭔가 강력하면서 약한 타이날이 제 타이날이 약한거야 와 누가 돌아가신거 같은데 대치님 돌아가셨어 이런 내가 대치님 복수를 해드리겠어 대치님 복수를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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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버전무늬 맞고 있지 아 그래야죠 네 근데 아직 그 딱 맞는걸 못찾아가지고 그렇지 마지막은 제가 마지막은 제가 저보다 잘하시네요 그럴리가요 원신스토리 어디까지 하셨어요 이렇게 했어요 오늘 저것만해도 완벽해요 저기 뭐냐 그 뭐지 뭐지 그 지하 내려간거 뭐야 층암거연 그것만해도 완벽합니다 오늘 오늘 할거 다했어요 층암거연만해도 이나즈마 아 이나즈마 미세요 그럴까요 그러면은 저기 밀기전에 밀기전에 아 잠깐만 근데 나 지금 이런 이정도 레벨로 이나즈마 밀수있나 신상좀 가신 굳이 밥을 먹이면 신상좀 가신 아 신상 가면 에너지 채워줘요? 아 신상 가면 에너지 채워줘요? 몰랐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저기 1위 퀘스트좀 하고 1위 퀘스트좀 도와줘요 네 1위 퀘스트만 좀 도와줘요 지식의 가치는 단순히 돈으로 매길 수 있는게 아냐 신상에서 100%까지 채울 수 있어요 아 진짜요? 1위 퀘스트 하고 그거 받고 그 다음에 이나즈마 가겠습니다 다 잡아요 빨리 빠르게 스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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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스피디 다음 어디야 다음 나 죽은거 같은데 아니겠지? 아 이쪽으로 가면 안되는구나 이쪽으로 가야되는구나 이쪽으로 가야되는구나 못 뽑을 1인 저는 엄청 모으고 있어요 근데 카즈아 좋아요? 아니에요? 아니구나 막혔네? 안녕 안녕 무시하고 지나갈게 무시하고 지나갈게 때리지마 때리지마 때리지말라 그랬어 아 올라가야되잖아 이 위에 막힌거 아니지? 막혔네 아 진짜 아 엄청했네 지금까지 쓰고있을정도로 좋다 오 좋아 나쁘지 않아 위례 뭐가 위례가 완료가 됐는데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음 이쪽으로 가면 되는구만 비경 뭐 뭔소리에요 비경이야 뭔소리야 또 아 안되는줄 깜짝 놀랐네 돌격 앞으로 이거는 뭐 저 혼자도 클리어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해주시면 됩니다 어디야? 반대야? 잘 따라와 소리라면 다 들었다구 이렙 장목 시간 좀 늘려줘 제발 아 바보 아 이게 아닌데 이게 제가 이게 특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좀 안되가지고 아 진짜 자 다시 갑니다 도와주실 분 안계시죠? 네 빨리 도와주세요 이거 내가 아직 캐릭터로 못바꾸니까 특정으로 못바꾸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 잘 안보이지? 어디야? 여기구나 아우 제발 제발 와 으야 으야 깼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못잡는다니까 잡으면 시간 다간다니까 지금 갔어 이게 바로 고수 이게 바로 고수 어디 갔어 어디야 왜 안보이지 2피자리 아 2피자리에요 어쩐지 안보이더라 그래 어쩐지 안보이더라 안보이더라 뭐야 뭐야 맵핀이 왜있어 왜요 왜 아악이에요 제가 다 가기 전에 끝나있지 않을까 싶어서 는 아니고 갑니다 이미해야 가능한 미션 아 그렇구나 어쩐지 안깨시더라 아 원설이에요 고시나리가 날먹으라 하다뇨 고시나리가 지금까지 날먹한거 본적 있습니까 오늘 처음오신 분들 오해하실 소리 잡아요 빨리 100%로 100%로 1%라도 줄어들면은 우리가 진겁니다 이거는 보이더라 뱁 놔라 hearts 회 하 햇 하 하 하 하 하 하 h 우리가 졌네 나 에너지 왜 이렇게 없는데 죽겠다 와 나 죽었어 와 위례 완료하고 죽었네 괜찮아 위례 다 완료했어 이제 가는거야 가자 갑시다 오늘 위례 완료했어 잘 따라와 별과 시면에 온걸 환영해 아 맞다 이거 안되는구나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개인캐로 가겠습니다 다인 해제하겠습니다 많이 하셨잖아 이제 이나즈마 하도록 할게요 오 없어 깜짝이야 놀래요 별과 시메 아 아 아 아 아 안되는데 네 이것도 마신이에요 아 근데 없는데 네 데인 슬레이프 데인 슬레이프 데인 슬레이프는 또 어딨어 이거군 데인 슬레이프 언제 다하냐 저거 언제 다하냐 저거 아 아 하면 되죠 왜 못해요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스토리를 안 밀고 랩업을 랩업도 안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였는데 어떻게 거야 뭐야 나한테 볼일 있어 뭐야 나한테 볼일이 있어 아 그래요? 옛날에 알려준 거를 제가 어떻게 기억해요 요새 다시 한번 알려줘야지 고시나리 기억력 아시면서 왜 그래요 여러분이 잘못하신 거예요 라고 얘기하기 라고 얘기하기 네 맞아요 당장 어제 무기니 얘기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임무들은 다 하지 않음? 어떤 임무? 몰라 나 일단은 저기 여기 뭐 무슨 각? 네 무슨 각? 2층 난간 쪽 2층 난간 1층 여기까지 어디야? 어디란지라는 거야? 여기 천문 쪽이고 빨리 내려가보자 빨리 내려가보자 왜 이렇게 먼지들이 많아? 뭐야? 뭐야 왔다면서 성격인 줄 알아? 뭐야 얘 잘생겼잖아? 약간 중2병 약간 중2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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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 같아 2층 난간에 2층 난간에 2층 난간에 2층 난간에 그게 네 대답인가? 역시 넌 그녀와 아주 닮았어 500모라는 받았어 네가 세상... 다만 나도 너와 같은 여행자야 네 목적은 가족을 찾는 거지만 음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전기 시대 같아 밀캔가? 그녀 동생 아 진짜요? 분명 그들이 누군가의... 엄청 위험하잖아 응 응 좋네 뭐 그럼 거기서 나가고 아니 저기 아... 아 저기 앞에다 텔레포트 하면 되는데 내가 왜 굳이 일로 텔레포트 했지? 잘 따라와 안녕 사람들의 공양이 서풍의 매 바람을 타고 날 수 있지 아무것도 들어가자고 레벨이 좀 낮습니다 괜찮아 시작해 스토리 중요한데 아 넘길 수... 아 그래요? 저는 스토리 잘 몰라요 원래 RPG의 기본은 스토리 넘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토리를 모르고 플레이해야 진정한 RPG 게임이라고 할 수 있죠 아! 잠깐만 나 근데 왜 바뀌었어 아 얘가 아닌데? 바뀌었어 뭔가 아아 어쩐지 왜 없더라 다시 바꿔 응? 지금 바꿀 수 있잖아 다시 아아 그래요? 알아야죠 괜찮아요 몰라도 돼요 흐흐흐 쿠키 신호부 항릉 잠깐 지금 잠깐 신호부 돼 있잖아 바바라 항릉 바바라가 아닌데? 아 맞나? 나이다로 해야 되나? 널 한 참 기다렸어 나쁘지 않고 맨 이제 제대로 합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합니다 아 진짜 얘 나이사하고 에너지가 없어 심현멘즈랑 비슷하려나 일단 계속 왔다고 직접 마주친다면 내가 설명할 필요도 없을테니 저녁이 뭐 먹지? 제주 흑돼지! 안녕 안녕 아 알아요 알아요 많이 죽어봐서 알아요 많이 죽어봐서 압니다 노트북을 안 들고 갈 줄 못한다 야 이런 나 먹을 것 좀 없고 가자 아 바람버술은 왜요? 바람버술은 또 왜? 아무 잘못 없는 바람버술을 왜 싫어하는 겁니까? 구하기 귀찮고 와 진짜요? 좀만 좀 거치고 올게 많이 필요하고 아 진짜요? 안녕 얘들아 우리 123개 오 좋아좋아좋아 소리라면 다 들었다고 다 잡았고 좋아요 두명 오오 벌써? 왜요 왜요? 아니 아직 노래 부를 때가 아닌데 나는 난만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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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성공 기본 기본이죠? 기본이죠 기본입니다 여러분 오트르 구름 윤확 뭔소리야? 무슨 게임 뭔지 모르겠어 오오 진짜요? 잠깐만 에너지 좀 채우고 흑돼지 먹으러 갑니다 맛있겠다 에너지 좀 채우고 에너지 채우고 됐고 아시는 노래 아시는 노래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놀랍게도 없어요 네 꼬로로 나녀 고통령이고 고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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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은 생각이예요 아주 좋은 생각이예요 아주 좋은 생각이예요 고통이 되실 순 있으셔요 뭔소리예요 하하하하 아 고통령이 고통 하하 젠장 위로 가야되는데 이쪽에 길이 있겠지 알겠습니다 웨스틴니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벌써 자요 근데? 무시해 무시해도 돼 아 얼른 자요 얼른 자요 이따 저녁방송이 와요 와하하 미치겠네 안올라가지네 아 빨리 데인한테 가보자 우와 맞을 뻔했다 또 개그찍을 뻔했네 자 좋아요 안녕 너 보러 왔어 야 이거 깼는데? 이곳에서 굴보... 아니... 이건... 그럼... 이제 시... 어디서부터... 맞아... 불길... 교단이라면... 9시요... 그니까... 그니까 한번 방송 끄고 전염 먹고 다시 할거라서... 그니까 한번 방송 끄고 전염 먹고 다시 할거라서... 아... 흠... 끔찍해... 이따 끝인자 다 안 되지? 우리까지 뽑아주지? 아... 이따가 조금 아플거야 어 뭐야... 어 뭐야! 아! 캐릭터 바꿨는데! 죽어라 됐다 일단 너는 살리고 일로와 연소시키면 너 충분히 시노브가 살아야 돼 어디갔어 지금 시노브가 살아야 돼 됐어 바보가 걸려라 시노브가 살아야 돼 아 이거 잠 눌렀다 얘를 바꾸고 눌렀다 죽겠다 죽겠다 와 죽는다 휴우, 이제 됐겠지. 모닥불을 보러 가볼까? 보아하니 이 모닥불도 심연과 연관이 있는 것 같네. 자, 다 에너지 채워. 다들 어디 가신 거야? 음... 일단 6시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닥불, 그렇지. 주문이 떠 있는 모닥불이 또 있어! 심연이 이 근처에서 활동했다. 으악! 이 마물들은 어디서 뛰어나왔지? 빨리 해치워버리자! 잘 안보이 쫌치는데... 자! 사부의 장수를 감상하라고! 경위하지마! 뿌리까지 뽑아주지! 눈속임!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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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오우 많다아! 이중! 음? 끝났나? 벌써? 너무 싱겁잖아! 아니야, 아직 안 끝났잖아. 끝 제가 잡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잡긴 잡았으니까 뭐 문제는 없지만 잡아본 적은 있으니까 꽤 잡기 어려웠는데 포인트 많이 모였네요 그러면 얼마나 모였길래 다들 어디 가신 거야 여 안가져 오 진짜 많이 있다 바람에 드래곤 패여 가자 바로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쩌블리아님 안쑤요 라고 하시는데요 근데 구독자대면에 그 분당 얼마나 채워줘요 저기 포인트 포인트 없어요 왜요 포인트 쓸 곳이 없어요 뭔소리에요 포인트 쓸 곳이 없다니 뭔소리야 포인트 봐요 지금 이벤트까지 하고 있는데 뭔소리 하시는거야 permettre 뮤직비디오 로그인 음료료라 모두 마무리 초합시 오 아직 마무리 남았죠 좀 비싸긴 하지만요 아 얘네 에너지 치료한다 어디갔어? 에너지 치료하는 형 얘부터 잡아야 돼 와 스누브 죽는 줄 알았네 전 안쓸 때도 왜요 왜 안쓸여요 가자 맞나? 아직 남았구나 와 죽었어 에너지부터 치우고 갈걸 어디갔어? 잘가라 잘가라 와 됐다 죽는 줄 알았네 아 어떤 게임?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우 하신 고스나리의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 다하고 싶어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 수명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데 QW라는 왜 안쓰어요? 별생각 안해봤는데 별생각 안해봤는데 아 그래요? 나중에 드시고 싶을 때 쉬세요 아 붕괴? 저는 하다 말았는데 이거 익숙한 느낌? 익숙한 느낌인가? 어느 쪽이든 저기에서 잠깐 저기 가기 전에 우리 앞에 있는 윈드필드로 빨리 올라가자 알았어 어 뭐야 뭐 아 잠깐 아아 일곱 심상 아 시험코 못먹었어 스타렐 저도요 아 그래요? 다들 스타렐 재밌구나 나는 왜 그런 느낌의 재미가 없지? 최초 구매나 해야겠다 지금요? 이따 저녁이에요 저녁에 그렇지 역시 역시 능지가 능지가 있어야 돼 능지가 이걸 벽 타고 올라갈 생각하는 사람들은 시간 엄청 걸렸지 못해 네 그 말은 그 익숙한 느낌이 어 근데 이 주변엔 확실히 아무 이상 없어 저번에 왔을 때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전에 같이 그럼 데인이 나 그 여행에 응? 죽일 수 없나? 민들레 관찰을 왜 하는 거야? 뭐야? 어 여행자로 했어야 했나? 남행자로 했어야 그런가? 너 왜 그래? 방금 왜 그렇게 멍때리고 있었어? 뭐? 근데 넌 민... 이 민들레엔 너만 설마 에이 그렇... 진정해 고뇌와 불... 적어도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그녀를 찾는 항상 여행의 종착... 에? 잠시 떠나... 니 500모로... 끝! 완료! 됐어! 완료됐어! 이 데몬 슬레이프 완벽 됐어! 그 다음에 이게 다시 만날 거야 천주의 보물? 천주의 보물이 어딨어? 천주의 보물이 어딨어? 아 란 누나님은 천주의 보물을... 씨... 월케 청... 청... 귀리의 보물... 저... 여기 아래 있다 아 됐다 나뭇잎을 말린 다음 종이사... 성유물 다 모았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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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디로 가야돼 천주의 보물이 어딨어 이거는 같이 해도 되잖아 들어가서 도와주실 분 빨리 빠르게 도와주실 분 에너지 다들 차 있잖아 어딨는거야 그 보물이 어딨는데 그래서 보물지도 단서 도와주실 분 안계시죠 천주의 보물 찾아봐야겠다 잠만요 오케이 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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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되는구나 뭔들정 팔로우감 슈크림붕어구이님 팔로우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날입니다 팔로우와 시청은 고스날의 크림드입니다 유튜브도 하고있으니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란 란 누님과 리얼 모험가협회 모험가협회가 어딨어 오케이 좋아 란 누님 어딨어요 뭔가 협회면 여기 아니야 여깄네 캐서린 그 다음에 천형상 천형상 위쪽으로 워프포인트 이동 후 지도 표시된 노란지점으로 가서 모든 적을 처치하기 천형상 천형상이 어디야 천형상이 어디야 천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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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요 페이문님 따라가겠습니다 천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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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쪽으로 워프포인트를 이동 후 뭔소리야 천형상 위쪽이 어디야 아 여기있구나 한 번 눌러볼걸 몬스터를 다 잡아야 되는데요 이거 잡았잖아 보물지도 입수 보물지도 입수 보물지도가 어딨어 그래서 보물지도 입수했나? 보자 차례대로 보자 지금 보물지도가 어딨어 이거구나 이거구나 아 보물지도 두농능으로 이동 두농능으로 이동 남쪽 두농능으로 남쪽 바위신상 바위신상 두농능으로 이동 바위신상 쪽으로 이동 오케이 자 공양 한 번만 할게요 지금 골씨나리 최초로 검색하면서 하고 있어 잠깐만 기다려봐요 공양 한 번만 하고 공양할게 있을거야 도대체 일단 갑시다 어디쪽으로 날라가야되지? 이쪽이잖아 그치 어허 저쪽으로 날아가면 되는구만 이동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돼 보물 발굴의 보물상자 열기 여기 두군데 발견했다가 안했던거 거기 아닌가? 아니구나 stark끄러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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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어떻게 된거야? 와...어떻게 된거야? 안녕? 와... 일망타진! 잘 안 보이지? 빛이 반드시 갚아야해 가시지요 여기 많이 걸었는데? 여기 많이 걸었어요 유적 고차일 있지 뭐 없는데? 이거 클리어 한거 아닌가? 보물탕자 열기 보물탕자를 안 열었나? 어디까지 다 했는지 모르겠네 어디까지 다 했는지 모르겠네 어디까지 한건지 모르겠어 했던거 같긴 했는데 하다가 중간에 만거 같애 그랬으니까 있겠지 할 때 한번에 해버렸어야 했는데 아 몬스터가 몬스터있다 잡아야겠다 자 잡아주시고 아주 좋습니다 아 스테미너 모잘라 스테미너 스테미너 채우고 제가 도우러 가겠습니다 도울 수 있어요! 도울 수 있어요! 제가 도울 수 있다고요 있다고요 고마워 됐어 도울 수 있어요! 그 다음 뭐 어떻게 하는거야 어디가 계신거야 기억이 안나네 이쪽 근처에 3군데 있었을거 아니야 잠깐만 그러면은 잠깐만 발굴 후 보물단서 지도에 표시된 3군데에서 발굴 후 보물상자 열기인데 지도에 표시가 없잖아 저쪽 위에 아 저쪽 위에 한군데 있구나 여기 위에 아 거기가 거긴가 그러면 어디야 여긴데 그래 여긴데 여기가서 한 다음에 돌고랬니 고아 안녕하세요 여기서 물어본 다음에 했잖아 아니면 클리어가 다 된건가 잠깐 여기 있어봐요 란노님한테 잠깐 갔다올게요 혹시 클리어가 됐을지도 모르니까 뭐야 다들 어디가셨어 식사하러 가신건가 란노님한테 가보겠습니다 아닌데 난노님한테 아무것도 안 떴는데 아직 거긴데 저 지금 원신중입니다 아 진짜요 도대체 뭐가 문젠거야 지템방 적네 그러니까요 다들 어디가셨는지 오피나리 삐지려고 그래 아니 어디있는지 표시가 돼야 뭘 하던가 말던가 해야지 표시가 안되니까 이거 뭘 못하네 나비가 날아다녀 이건 뭐지 끊아무것도 아닌데 해서 열었고 위로가서 원신도 못하는데 이런 이런 갓게임을 못하시다니 봐야겠다 이거는 순서보다도 그걸 봐야겠어 뭐야 뭐 소리났는데 뭐에요 지금 잠깐 동영상 보는중 저한테 오시죠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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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빛이 나는 곳이 뭐야 자 결승적 시점 여점팬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날입니다 팔로우와 시청은 고스날이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있으니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잡아주세요 자 잡아주세요 저 이거 눈좀 먹게요 모바일 게임 이따 테트리오도 재밌어요 테트리오도 하세요 큰게임인데 재밌어요 드디어 14408로 됐습니다 유튜브도 하고있으니 유튜브 구독 한번씩 불러주시고 아 맞아요 같이 해야돼요 같이 하면 더 못하는데 어 본명상자가 있잖아 이거 읽었어요 야 지금 이나지마 가려고 그 스토리를 읽고 있는데 굉장히 힘드네 이나지마까지 가는게 층암거연만 클리어해도 오늘 진짜 다했다 세가지 다 얻었잖아 세가지 다 얻은 다음에 그냥 가면 되는건가 난 누님한테 보고하면 되는건가 아닌데 아직 남았는데 뭐 두군데였잖아 아 진짜요 재밌어요 아 부모님의 컴퓨터 들면 안되지 다 되었나? 해치었나? 오케이 아니구나 아 어? 우리 가수 뽑아주지 리캠 뭐 할수도 없고 2전! 으음 분실물 신고는 안해도 되겠지 흑 흑 흑 얌전히 있으라고 여기서부터 내가 맞지 파이다리가 에너지가 회파이다 그치? 흑 흑 흑 흑 흑 죄 이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와우 어려워 어려워 가자마자 이제 끝나 시절인데 가자 와 이거 아 벽에 붙여지 안되는구나 어쩐지 뭐가 안되나 했더니만 죽었다 아아 장인니코 안녕하세요 오 좋다 그치 이걸 먹어야 돼 음 분실물 신고는 안해도 되겠지 됐나? 그럼 다 먹은건가? 일단 장인님은 굉장히 오랜만에 오신거 같애 폰이 64기가정도 됩니다 아 진짜요? 보물상자 열었으니까 란누님한테 보고해도 될거같은데 이제 아 폰이 못버친다 란누님한테 가보겠습니다 하면은 지금쯤은 되겠지 보물상자까지 다 열었는데 아닌거같은데 표시 안뜬지 야아 아닌데 아직 덜 됐나? 아직 덜 됐나? 전 리게임 시작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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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제이 맥키도 재밌어요 디제이 맥키도 응 보물 세군데 발굴 후 한군데 지금 발굴된건가? 역시 동영상을 봐야겠어 리에? 그게 뭐예요? 아 오케이 일단은 위쪽으로 가야 되는구만 고수 뭔 고수? 피그로스라는 리듬게임 처음 들어보네 하나씩 보자 하나씩 해보자 하나씩 해보는 거야 여기는 유적 고찰일지 해가지고 먹었고 그럼 여긴 됐고 여긴 됐고 여긴 됐고 해본데부터 해가지고 차례대로 해보죠 일단 여기 됐고 상자 먹 상자를 상자를 먹었고 자 차례대로 해봅시다 지금 상자 왜왜 여기 왔는데 뭐 안돼 왜 안 읽혀 아니 왜 안 읽히냐고 다인 모드에 신 읽을 수 없다 라고 뜨던가 차라리 이게 아닌가 본데 일단 저장만 해놓자 아 다인이 나서 안되는 듯하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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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그러면 일단 보물 상자는 먹었고 근데 월드 임무는 다인 임무 괜찮지 않나? 저기 잠깐만 게임모드 돌아가볼게요 일단 클리어는 해야되니까 다시 들어오세요 맞네 이거 읽어야 되네 됐다 드디어 떴다 들어오세요 예 맞네 드디어 떴네 됐다 들어와요 이제 그러네 그러네 됐다 됐다 동영상 다 봤다 동영상 보고 했다 아 하도 안 떠가지고 뭔가 했네 다인모드에서 진행할 수 없대요 죄송한데 게임모드로 갈게요 다인모드에서 진행할 수 없다네 게임모드 갈게요 잠깐 딴거 하고 계세요 아 단체로는 안 돼 월드 임무도 단체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저기서 먹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일단 여기서 말 걸었고 자 보자 조사 일단 지도에 안 떴거든 위치 추적 됐다 떴다 됐어 이거야 이거 해야 되는데 귀찮아요 히히 일단 보물 하나 겟도다제 보물 하나 겟도다제 이번에도 수확이 좋아 근데 이 보물은 아닌 것 같은데 보물 지도를 따라 보물찾기 보물을 먹었는데 보물이 아니었죠 얘네를 잡아야 되는 건가 어? 으응 똑바로 자야 할까? 끌었네 끌었어 일망터진 자 저거 잡아야 깹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뭐야 깰 수 있지 왜 뭐 깰 일은 없죠 뭐 가부야 깨는 건 어렵지 않지 와 한방이야 한방에 죽었어 와 나 죽었어 아 민혁터진 아 아 제자 히타 파고 먹을걸 아 피해 어 미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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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되게 스페트 크라잉 해먹었네 한방! 한방! 와 보스급으로 어렵네 얘네 또 왜 나타난거야? 뭐야 얘네 또 나 이제 한명 한밖에 없는데 이력 장모! 대화 됐죠 와 다 잡았나? 해치웠나? 아직 한마디 남았지? 와... 우와 죽는줄 알았네 좋아 일단 해 우와 우와 죽는줄 알았네 우와 우와 야 진짜 와 와 죽는줄 알았네 진짜 와 와 진짜 야 살 떨리는줄 알았네 얘네 왜 이렇게 쎄? 그 약했던 애들이 숙소 가신다는거 지금 봤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제 다 네꺼야 에스야 좋아 하나 남았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았어요 오케이 풀고 됐어 음... 분실문 신고는 안해도 되겠지? 난누님께 보고하기 됐다! 됐다 드디어 난누님께 보고하기 된다 와 이제야 됐네 됐다 와 됐다 란 이름이 란 누님이에요 얘도 플레이어블 캐릭터 나왔으면 좋겠다 란 누님 막 스킬로 막 적들한테 미션주게 막 이런거 너 미션 못 깨면 막 몇초 내로 사망 막 이런거 끝 개방완료 와 됐다 천주의 보무 완료 됐다 그 다음에 일단은 다시 만날거야 를 완료하게 됐다 드디어 할 수 있다 다시 만날거야 를 드디어 할 수 있다 아 여기를 안됐었구나 드디어 드디어 야 어렵다 빠르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프의 고리 무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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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열쇠 없겠지 나 아까 닫혀가지고 열쇠 없을거야 아주 좋습니다 드디어 낮아도 다 괜찮아 레벨업을 해야되는데 실질적으로 레벨업을 못하니까 미치겠네 이제 여기서 적들이 나올거같은 알았어 들어가보자 가보자 은계를 구축했습니다 많이 호수란데 병력을 유인하겠다는 계획이 성공한건가 잘 안보이지 촉진 촉진 어렵지 않군 그냥 가 그냥 가 얼른 깨 재생문과 연계 좋아 저건 뭐지 뭐지 들어갈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지 조심해 난 니 뒤에 바짝 붙어서 갈게 갈 수 있어 좋아 가는거야 됐다 끝 할 수 있어 뭐야 죽었나 사람이 왜 저렇게 누워있어 죽은거 같은데 일곱 신상이 거꾸로 달려있다 죽었네 죽었네 이제 또 볼게 나오겠지 이제 또 볼게 나오겠지 뭐 여기 있다가 큰일나겠어 빨리 도망치자 저거에 당하면 왠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당할뻔했군 아 이런 와 저거 떨어지는구나 조심해야겠네 오 위험해 이거 당하면 어떻게 되는거야 아 이렇게 되는거구나 아오케오케오케 이해했어 x3 이해했어 이해한 곧 시나리는 이제 게임 끝났죠 이거는 최대한 안밟고 자 아 뭐뭐뭐 아니 아 난 간적이 없는데 아 이게 올라가는구나 오케이 다시 잘 따라와 그니까 빨리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네 아니 와 안되네 이해하셨는데 이해는 했는데 잘 안되네 테미노가 모자라 아 제발 와 미치겠네 저 책에 있는거는 네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우와 어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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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책에 할 땐 어떻게 아 옆으로 피 아 옆으로 피해야 돼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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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옆으로 피해야 되는구나 근데 금방 그때 발 발 뭐야 발판 떨어지면 어떡해 발판이 다시 생기나 발판이 다시 생겨요? 아 안 생기는구나 그럼 떨어져 죽는거잖아 그럼 어떡해 멋있게 멋있게 이거 어떡해 어 굉장히 어려운데 와 굉장히 어렵잖아 한번 보자 3개가 딱 내려오고 나서 올라가자 가자 아 또 3개야 아 아 발판 가운데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로 피할게요 아 발판 가운데 있는 공간 발판 가운데 있는 공간? 에곤 탑타 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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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처음부터 당할 뻔했네 복수전을 위한 준비 좀 해야겠다 자 초코아이스크림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곱스날입니다 팔로우와 시청하는 곱스날이 에이크림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과 머신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지금 최대 난관 최대 난관입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 관찰을 하고 있는데 3개 다 내려오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강아지 아 하얀 강아지님 왜 아이디 바꿨어요 자 저 2개짜리 내려오고 나서 합니다 3개짜리 발판을 밟기 전에 해야 되나? 이런식으로? 그러면은 발판이 안없겨지나? 아아 맞네 아아 맞네 발판이 안없겨지네 안 밟으면 발판이 안없겨지네 오케이 확인 됐다아 잠깐 잠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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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왔는데 다왔는데 아 다왔는데 아 아 아 네네 아 네 아 다했는데 아 아 다했는데 아 다했는데 역대급이었다 진짜 뭐야 보물상자 있네 보냐리게 보물상자 개또다게 1399명 와우 와 위험했다 가자 가자 안 돼 왜 하필 3개야 왜 하필 3개냐고 왜 하필 3개야 왜 하필 3개야 왜 마지막에 박필이면 3개지 아 미치겠네 진짜 아 진짜 아깝다 그러니까요 이거까지 클리어하고 일단은 밥 먹어야 되니까 쉬어야 되긴 쉬어야 되는데 아니 아니 나 밟은 적이 없는데 아 저기 살짝 밟았다고 저렇게 되는 건가 아 아 이거 되게 어려운데 내 지금 원신 역사상 최고의 위기에 동착이 되어 있겠네 이걸 몰뚝했어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거 저거 3개짜리다 자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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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우와 됐다 우와 됐다 예 그럼요 먹었죠 와 됐다 와 진짜 힘들었다 그치 볼 수가 있을 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에너지를 채워야돼 됐다 와 디스코드도 있으니까 디스코드 들어오시면은 혼자서 게임하시는 것보다 같이 게임하시기 재밌을겁니다 혼자서 게임하시기 심심하시면은 디스코드 들어오셔서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거 다인 안돼요 괜찮아 너 까짓거는 금방 잡을게 어딨어 디스코드 방심하지 않는다 자 저 이게 바로 컨트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일 어려웠던 그거 한가지였죠 어렵지 않아 봤죠 이게 바로 컨트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스 자체는 어렵지 않았어 연소 반응만 제대로 잘 일으키면은 깨는거 어렵지 않습니다 못본걸 보게를 주려 어떤거 캐리 리듬게임도 캐리하죠 여기가 곱씨네리가 대인이야 왠지 악마같은데 딱봐도 악마같은데 여기서 너희로 거꾸로 매달린 너희들이 겪은 일들을 유적 출국가 그래서 그놈과 한 좋은 기회로군 가자 조 됐다 와 해결했어 좋아 아주 좋아요 아 저거 열고 갈걸 나중에 열지 뭐 개인적으로 뭐야 쟤 잡아와야되는걸? 이럴 줄 알았으면 신상공양부터 갈걸 뭐뭐뭐 놓여있으면은 바로 내 밤이다 임마 그럼요 당연하죠 컨트롤이한게 당연히 존재하죠 어딨어 다잡았습니다 봐봐요 몇초만에 잡잖아 이게 바로 컨트롤 이게 바로 브레인 원쇼 반응으로 레벨이 적을수록 원쇼 반응에 의존을 해야돼 근데 왜 놈들을 잡아서 신문하지 않나 나도 놈들에게 다만 그런 진상 어쩌면 저 심현메이지들은 고문보다 더 일단은 디코 디코 디코방이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혼자서 게임하시면 다른 분들과 같이 게임하시는거 추천드립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도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뭐냐 저기 어디가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위에 있구나 곧 시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 이따 보드 올라가나? 됐다 됐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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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된다 깜짝이야 안되는줄 알고 깜짝 놀랐네 와아 또 잡아야되는거 아니겠지? 까비라뇨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지금 됐다 잡자 일로와 뭐야 왜 죽었어? Atlas 나 왜 죽었어? 잠깐 잠깐잠깐 잠깐 잠깐만 왜이게 많아 왜이렇게 많아 왜이렇게 많아 배낭할 때는 멈춰지니까 배낭할때는 멈춰지니까 네 에너지 좀 채우고 좀만 채우면 돼 많이 안채우되 시무 보니까 이 정도만 채우면 충분하겠지 아이 너무 많이에 채웠다 하나 None deomer 되겠는데 어어 잠깐x3 오지 마아! 오지 마아라 오지 마오지 마오지 마오지마오지마오지마 오지마아 와아 오지 마아 한마디씩 어깨자 한마디씩 좋아 저 로봇같은 애 어깼다 좋아 됐다 우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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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잡았다 와 됐다 원소바는 원.. 아! 원소.. 어? 원소.. 바.. 원소.. 바..는 우와 에너지 진짜 많이 다하는데? 와 됐다 뭐야 아직 한마디 남았잖아? 두마디 남았잖아? 잡았고 이게 제일 간단할 밖에 안남았어 좋아 됐다 끝! 와 죽는줄 알았네 와 죽는줄 알았네 하.. 여.. 심현메이드 세상에 우연은 없어 그 술집에 니가 나타났던 것처럼 아니.. 아무튼 심혈.. 같은 줄기에서 줄기? 그건 500년 전.. 왜? 근데 결국에는 동생 찾나? 아 맞다 가이드로서 설명해 왜? 기억이 음.. 그래? 하지만 말하고 싶다면 들어줄 수 있어 말하고 싶다면 들어줄 수 있어 그럼.. 니가 본 켄니아는 어떤.. 넌 숨길 수 없겠어 아.. 아.. 그 일의 순서가 그랬다 음.. 니 동생이.. 그 후 니 동생이.. 켄니아의 멸망? 동생이.. 동생이.. 노래책이라니? 뭔 켄니아 노래책이 뭐였어? 그 재난을 겪.. 니가 이색.. 아.. 그 후.. 응.. 알겠군 그 때는 막 깨어났.. 하지만 이제 어느정.. 오 노래.. 노래책.. 노래책하니까 고신아리 가능한 노래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겠다 나.. 나쁘지 않구만 안녕하세요 고스넬입니다 빨로 하시는 고스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넬에게 큰 힘이 되구요 혼자서 게임하기 심심하시면은 디코 한 번씩 켜주시고 디코.. 뭐냐 저기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디로 가야지 빨라가지? 여기가 턱이 있잖아 그치 이제 슬슬 마무리 해야되는데 단톡도 있으니까 단톡 개인톡 들어오시고 단톡은 좀만 있다가 왜 고바스부에요? 그리고 뭐냐 저기 고스나리 6월 이벤트 하고 있어요 자 여기 포인트 그 씨른란에 한 번 확인해 보시고 포인트 많이 모으셔가지고 고스나리 방송 시원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벤트는 자주자주 여는 스크리머니까요 포인트 모으시면은 예 손해는 없을 겁니다 네 뭔소리에요 포인트 보시는데 포인트 쓰시는데 보시면 있는데 대신 포인트를 좀 많이 모아야 되긴 하지만 자 전투 쓸데없는 전투는 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고스나리의 철칙이지 변스테리가 뭐에요 또 괴상한 이름이네 슈웽어요 슈웽어는 뭐야 슈웽 안녕 이제 너희를 내가 야 원코 반응 일으켜 바보아 일으켜 아 아 그래요 바보아 일으켜 소리라면 다 들었다고 쫌 치는데 핫 Their Their 와 보트나리 보... 뭔소리에요 아이앋 아 죽었어 안돼 내 나이다! 안 돼! 좀만 참아, 또 살려줄게 와 나이다가 울어요 바로 살려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자 과부아 일으켜! 과부아 일으키고 아 불은 필요가 없는데 과부아 일으키고 와 에너지 엄청 따는거 봐봐 와 한명 더 있겼잖아 한마디 더 있겼잖아 잡았다! 다 잡았어 와 됐다 와아아아 세알 아 한마디 더 남았잖아 잡아줘야지 그러면은 과부아 끝! 와 됐다 왕 넘들 아 근데 부적임 적의 신앙을 참 펫 펫 운명의 배틀 시면은 지금은 아직 시작 운명의 배틀? 에이 그게 뭐야 어? 그러고 보니 그래서 데인 읽는 중이야 흠 무슨 맛? 한마디로 계획? 소용돌이의 마신? 어 그래서 그 녀석들은 오셀한테 뭘 하려는 거야 뜨발린 사건이라면 그때 몰랐겠지 그땐 신의 권 시면은 이번 아니 놈들은 경작 아 됐다 서... 설마 시면 교단이 만들려는 건 지금 켄니아의 시면 교단 편지에 따르면 놈들은 그리고 신상 손이 최초 경작 아마 그럴 거야 아이 점점 복 그래 편지에 보니 새로 태어날 마신에게 셀레스티아의 신좌를 뒤흔들 힘이 부여된다고 해 으이 정말 맛 어쨌든 지금 최초 경작 응 상당해 아무것도 아니 야 내가 진짜 이나즈마 갈려고 지금 야 엄청나게 하고 있네 이나즈마 가고 싶어가지고 나이 뭐냐 저기 신호부 키우고 싶어서 지금 와 신호부 키우려고 지금 신호부를 이나즈마까지 안하면 못 키운다 그래가지고 테트리스 해주세요 이따 9시에 할게요 걱정마세요 전염 먹고 잠깐 방송 끄고 밥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지 뭐 내가 가봤자 경계만 맞아 신앙을 거 난 한번도 됐어 이런 얘기는 그만하지 이런 얘기는 그만하지 알겠다 여신 신전 여신 신전 있잖요 나이님 네 어차피 지금 단장은 전투가 없을 것 같은데 이따가 전투가 한번 생길 것 같으면은 그때 손에 안 안 어? 뭔 소리에요? 이제 거의 다 됐어 아니 얘는 바바라 아니야 오랜만이야 너와 나랑 같이 다니고 있잖아 바바라 그니까요 아 그래서 이나즈마 가려고 지금 그 신호부 키우는 것 때문에 이나즈마 하려고 이나즈마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 진짜 이나즈마 가기 힘드네 그 기이한 현상은 1년이나 네 아마도 아무튼 이 사건 괜찮아 고마워 기사단을 찾는 거라면 지금은 아마 그 마음을 그래 그거 시면 지금 시면 진단장은 넌 성당에 하지만 그 맞아 그래도 가자 뛰어 새벽 아아 좀 있으면은 이제 캣 누구 나오지? 누가 나오더라? 잠깐만 일단은 신상 공양 가가지고 에너지 좀 채우고 아 왜 이렇게 기냐 이나즈마까지 가는데 왜 이렇게 길어 아 저 나비 나비 뭐가 되는데 없잖아 한국어 헷갈려요 맞아요 진짜 와따시 니혼신데스 호이코데스 잘 따라와 하하 역시 심연교단의 마무리 있어 방심하지마 아이 잠깐만 자꾸 시노브를 바꿔야 되는데 에 앉을게 있대 아 여신향에 앉을게 있다고? 오오오 뭐야 나이다 죽었어? 아 깜짝이야 좋은줄 알고 깜짝 놀랐네 죽어 아 넌 불이니까 불으로 하면 안되잖아 벤티가 여자? 벤티가 여자? 벤티가 여자라고? 잘 안보이지? 헷 에골 타파 헷 헷 헷 헷 헷 번개의 힘으로 헷 어디갔어 잡았다 됐다 와 에너지 진짜 쭉쭉다네 아 뭐야 아니 아직 더 남았어? 어디있는데 벌써 3시간? 오 그러네? 이제 슬슬 이것까지 마무리 짓고 저녁에 테트리오 하고 내일 또 방송해야지 아 눈속임 똑바로 서야할걸 왜 여기 숨었어 아 여기 숨었냐고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적이 많아지네 응 난 왜? 설마 털먹은 생물이 늑대와는 상관 그런 행동 그리고 남의 호감을 사는 건 네 특기잖아 난 그럼요 방송해야죠 너무 믿어수던 그때 마주 믿지도 말고 죽이지도 말라니 너무 있어 과거 여덟 마지막으로 어 뭐 겠년은 이제 잡담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음 그때 니월의 청신에 대해서 명예기사 페이몬 너희들이 왜 여기에 진단 진단장 너 찾고 있었어 너 때문에 못하잖아 하지만 단순히 말 심연교단 그것도 어쨌든 명예기사 마신의 잔호는 인간 응 와 여기 결국에 잡는 거야 나 잡았었는데 예전에 여기까지만 잡고 일단 방송 한번 끝내겠습니다 그냥 전염 먹고 좀 쉬었다가 테트리오 방송 진행하면은 완벽해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팔로우와 시청은 고스나리 클림됩니다 유튜브로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구요 저쪽 근처에 워프가 없는건 좀 선 넘었지 어 뭐야뭐야 한번 잡았었는데 안그래도 되게 어려웠는데 잘 따라와 지금 내 레벨가주곤 진짜 어려운데 어 저기 봐 레이저랑 심연사도야 오랜만이군 내일도 재밌는 게임을 하시면 좋겠네요 그럼요 다 재 골스나이가 하는 게임은 다 재밌지 않나요? 하지만 이 녀석의 힘은 과거 마신과는 비 난 저 여우를 잡은적이 있는데 네 별것도 아닌 녀석이 여기로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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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야? 너는 별거 아냐 뭐야 어딨어 아 여깄구나 에너지 엄청 다네 지식을 너와 공유할게 빨리 퍼져라 뜨끈뜨끈하지 잘 안보이지 뿌리까지 뽑아주지 잘 따라와 와 저거 에너지 진짜 많이 다뤄 저거 똑바로 서야할걸 그루지야 불을 빌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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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릉이 필요해 재밌긴 한데 아 혈압이 좀 올라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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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됐다 와 됐다 이 작은 변신은 별것도 아니야 또 고시나리한테 털렸으면서 마침 잘 왔어 고마워 국어책이 있니 거부하지 않아 하지만 음침한 외부니는 시련의 규칙을 어겼어 감정 나도 눈치채지 못했어 그 책은 나도 읽을 줄 알아 낙담하지 마 내가 널 잡은적이지 재밌긴 한데요 임무 완료 이제 거의 끝난거 같은데 알려줄때 빼고는 재밌는거 같아요 그쵸 고시나리도 이제 스스로 할수 있는 그렇게 됐다고 이제 여러분은 이제 고시나리를 초보에서 떠나보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유비에서 떠나보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재밌긴 한데 스타도 열심히 연습하고 스타크래프트도 연습하고 있어요 큐따브리아님 계실지 모르겠지만 잘하세요 왜 이렇게 뭐가 많은거야 인하지마 가기 왜 이렇게 힘들어 아 45렛까지 뒷처리 아 그래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웃잖아요 지금 조용히 하세요 원래 그런거는 조용히 있는 겁니다 조용히 있는거에요 저 못들음 아 못들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못들어도 되는겁니다 절대 들으시면 안되는 내용이에요 아 아 저기 저기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 얘기하는거에요 뭔소리에요 스타 같이 했다고 스타도 연습하고 있다고 오늘도 방송 끝나고 다음판 하셔야죠 큐따브리아님 됐어 나중에도 되고 오늘 하셔도 되고 뭐 일단은 저녁먹고 9시에 방송키고 테트리오 방송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이렇게 어 놀아주고 어? 물론 여러분들의 골스나이 놀아주는거지만 아니 왜 이렇게 길어 인하지마 가는데 너무 긴거 아니야? 진짜? 이거는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긴거 아니냐고 또 가야되잖아 저쪽 이럴 줄 알았으면 저기 사당 열거 그랬다 어 뭐야 뭐야 나 왜 왜 왜 막 아니 왜 오자마자 당하고 있는건데 아니 워프를 하자마자 당하고 있어 아니 잠깐 너무하잖아 워프를 하자마자 당하고 있어 그렇군 이제야 이제 원신을 어떻게 하는지를 정확히 알았는데 다시 들어가야되네 뭐야 빨리 가 아까 거긴가 의무는? 아까 거기 지나갔을때 거긴가? 거기 다시 나오면 안되는데 뺑뺑 돌아서 결국 또 여기로 돌아올줄이야 야 이번엔 반대로 간신이 벗어났는데 또 들어가야한다니 맞어 간신이 벗어났는데 휴 우리처럼 용감한 모험가는 티바트 대륙에 몇 없다고 야 이거는 뭐 그냥 당하라는건데 그러면 아까 빠져나왔던 길을 따라 쭉 거슬러가면 되겠지 좋아 그럼 빨리 출발하자 조심하는거 잊지마 이제 형자가 있을거같은 아오케이 맞아 역시 나는 정확히 있어 역시 형자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여기까지 들어온다고? 오우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안 돼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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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되나?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나 저거 싫어 나 저거 싫어 이거 싫어 어 당하는줄 알았네 더 해보시지 더 해보시지 더 해보시지 더 해보시지 아 또 또 내 잘라주마 끌었네 끌었어 헥 끄어 자 힛 힛 힛 힛 힛 힛 에군 타파 문지야 잘 안보이지 일망타진 힛 병원에 오르래 힛 왜 몬스터들이 있어 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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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색한 향릉이 왜 이렇게 에너지가 없지 어색한 에너지 채우자 먹고 채우 먹으면서 채우자 먹어 먹어 저녁식사 저녁 저녁 저녁이야 우리 저녁이야 아유아 잠깐잠깐 아우 모르고 두 번 눌렀어 자 향릉 어디갔어 일로와 보스 어디갔어 보스 보스 일로와 일로와 그치 힛 힛 힛 힛 힛 힛 벙 힛 힛 힛 꺾아주지 힛 힛 힛 뭐야 왜 쿨타임이 초기화 됐어 됐다 와 됐다 와 잡았다 도망치는 건 하나는 빠르군 누구야 누가 방해하는 거야 뭐야 여행자잖아 만약에 여기서 제가 여행자를 골랐으면 남행자가 저기 있었을 거 아니야 어 맞구나 진실을 보게 될 거야 다시 만나게 될 거야 하지만 걱정마 오빠를 기다릴 시간은 충분히 있으니까 진짜 안 돼 가지마 가지마 얼마만에 만났는데 같이 밥이랑 먹으면서 얘기를 해야지 어디 가는 거야 어 잘리나 몸이 잘리나 몸이 잘리나 아 뭐야 아 일정 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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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물음표예요 왜 물음표예요 아니 이게 그 공간 공간이 이렇게 있으니까 닫아버리면은 닥터스 체인지처럼 이렇게 잘리잖아요 잘리지 않을까 해가지고 깜짝 놀랐지 그 정도 게임이었으면은 19세였지 그 정도 게임이었으면은 19세였지 일단 그 시면 아무래도 니 동생은 시면 교단 니 동생의 목표는 게다가 심형 켄니아 사람이 그래서 니 동 그치만 게다가 우리가 찾던 니 동생은 왜 지금 시면 교단의 몬스터대편에 서 있는 거지 그럼 우리의 여행은 끝난 게 아니잖아 니 동생이 너한테 심.. 이거 뭐.. 사실은 페이몬이 나쁜 녀석이었던 거임 저끼 귀여운 척하고 갑자기.. 네.. 다시 만날 거야.. 임무 완료.. 드디어 이나즈마를 할 수 있다! 와! 드디어 이나즈마를 할 수 있다! 와! 드디어! 잠깐 이거.. 상자에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있다.. 어우 깜짝이야.. 안 먹고 갈뻔했네.. 와!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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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노브를 키울 수 있는! 야.. 할 수 있다 이제! 감사합니다! 와.. 진짜 감사합니다! 어디로 나가야 되는데? 아.. 여깄구나! 아 드디어 시노브를 키울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구요 이따 9시쯤에 어.. 저기.. 뭐냐.. 테트리오 방송 있으니까 테트리오 방송도 많이 놀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자 방송 아닐 때에도 디코에서 자주 저기 하니 까요 많이 놀러 오셔가지고요 같이 게임하시고 고시나리라던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디코로 와서 놀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에너지만 채우고 방종하도록 할게요 이따 9시에 테트리오 방송에서 만나도록 해요 신상공약 없지? 없지? 이것도 바람이구나 아직 됐다 자.. 자.. 드디어 이나지만 할 수 있어 와.. 네오를 뜯는 법 야.. 이거 하려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냐 자 그럼 이따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바 이거 하려고 내가 진짜 지금까지 와.. 엄청했네 진짜 고바 이따 만나요 이따 만나요 디코있고 유튜브도 구독 한 번씩 꼭 해줘요 유튜브 구독하시면 고시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바 이따 만나요 안녕